연구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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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보도 경주생유취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자리가 뜻깊고 너무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주를 찾아주시는 우리 강가객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요 우리 경중시장에 오늘 매여폰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울산에서 본래음악회가 여러분들을 찾아뵈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차가 굉장히 많이 빌리더라고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시민여러분 그리고 상관이 되시는 우리 상관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여러분 오늘 우리 울산 보래음악회가 여러분들과 같이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준비되어있어요 장고, 음, 노래 굉장히 다양하게 볼거리가 많으니까 여기 있는 먹거리도 많이 이용해주시고 저희들 공연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프닝 MC를 맡은 박세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온 공연들을 가기 전에 우리 출연진 여러분 잠시 노네요 빨리 빨리 얼른 고단 골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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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봐라 동작 봐라 10석 100km 10석 100km 10석 100km 10석 100km 자 출연진 여러분 빨리 골로 와주세요 다운 방패 다운 방패 다운 방패 다운 방패 에러 다운 방패 다운 방패 다운 방패 저희가 경주업 지원의 순사위는 고귀여우로, 기도 찬리어 신상하고 본국의 순사과을 받았습니다 좋은 날이, 끝точно 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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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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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